저는 샤론 루즈 마스터 표은경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는 일반 가정주부, 그냥 워킹맘 이 정도였다가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 5년이 지난 지금 애터미에서 국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애터미를 몰랐으면 몰랐었을 그런 일들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살아가기가.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도 왔고 또 어떤 그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데이터에 의한 그런 얘기니까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한번 귀 쫑근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고 애터미가 정말 제2의 나의 인생의 미래의 노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참 차분히 좀 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강사님은 고고하면서도 지성을 겸비한 연기자, 애터미의 탤런트 고지영 국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시 기초사업소명을 맡은 사룬 로드마스터 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꽉 찼네요.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중국에 있을 때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뛰어놀면서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되게 수줍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기질적으로 활발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 그 아이한테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아이가 나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때 등원할 때 안아주고 갈 때도 안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아이만은 중간에 두 번, 세 번을 더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히 우리 반에서 제일 자신감 넘치고 제일 활기차고 활발한 아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반에서 가서도 놀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하고도 말도 걸고 이런 아이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이제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목이 저녁때 되면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은 이제 안 맞더라고요. 또 제 생각과.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월급으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실현해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남편이 한국으로 온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3년에서 5년만 열심히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3년에서 5년 벌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3년에서 5년을 벌고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째 다 여기서 눌러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상황. 들어가서도 사실은 적응을 못해요. 요즘 중국도 상황이 또 너무나도 이제 여기랑 달라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됐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는 여기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을 하다가 저희 가게에 오신 고객님으로부터 우연하게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게를 차린 지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어서 사실 애터미를 들고 왔는데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품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분이 저희 스폰서님이 가게에다가 저희 애터미 제품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몇 가지를 그런데 저희 가게에 오시는 슈퍼 고객님들이 마트 손님들이 이 애터미 제품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노란 치약 그리고 여기 있는 고등어도 맛있어요. 유산균도 주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나는 여기 화장품이 진짜 너무 좋아요. 화장품을 4년 동안 꾸준히 썼는데 내 피부가 투명해졌어요.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런데 그때 제가 더 놀란 건 이분이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피부가 정말로 투명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피부도 이렇게 되는구나. 주변에 그런 분을 못 봐서. 그때 제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애터미에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저의 목적은 그분들한테 물건을 주문을 해 주는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애터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가게에 오는 고객님들 관리차.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열심히 주문해 드렸어요. 그리고 가입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띵동 하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처음 알기 시작한 게 돈 들어오는 애터미. 이 애터미는 돈을 주는구나.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열심히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던 애터미.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와서 들었죠. 사업 설명을.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이 보상 플랜이. 돈을 왜 주지.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서 조용하게 아주 새침하게 들었는데 그때 노종구 단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노종구 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전체적인 강의 내용에서 남는 건 없는데 돌아가면서 2천만 원을 보러 간다.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보러 간다고 하시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도 저 2천만 원을 보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가 되지 않아 저희 동네에 똑같은 가게가 생겨요. 저희 중국 슈퍼. 제가 중국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100m도 안 되는 곳에 중국 슈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 사람한테 화도 났고. 그런데 가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2의, 제3의 또 나오겠구나. 이런 가게들이. 그러면 이건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애터미 한번 좀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면서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서. 나 도와달라. 내가 애터미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남편께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나를 지원을 해주던가. 결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남편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센터 강의까지 다 듣고 나서 저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시간 안에 자기의 직장을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아이가 4살이었어요. 5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는 한 사람이 집에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슈퍼를 하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케어하고. 제가 그래서 슈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까지 저는 그때부터 전업으로 애터미를 뛰고 있고 그때부터 남편은 조력자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알아봤던 그 애터미, 도대체 어떤 애터미였는지, 저는 왜 이걸 선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볼까요? 오늘 새로 초대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기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제가 명강일을 할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때요?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막 차를 끌고 나가는 게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저도 이제 스파티지 R 운전하고 있는데 이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는 7만 원이면 만땅 가득 넣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만땅 가득 넣으려고 하니까 11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차이라냐. 네, 이런 상황. 그럼 이제 곧 저희 이제 진짜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겠지만 정말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미래를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앞당겨왔다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가 열리지 않았었다면 이런 일들도 이제 이렇게 빨리는 닥치지 않았을 텐데 그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다 저성장 시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얘기들은 진짜 들어도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를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회는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속도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이 우리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를 먹잖아요. 응퇴가 찾아와요 우리한테. 내가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제 60세까지 일을 하시고 나서도 또 다시 일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60세 청춘이에요 지금. 70세도 아주 그냥 너무 건강하셔서 요즘은 나이를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진짜 자원, 재능, 낭비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할 게 없어요. 거기에도 이제 피 터지는 전쟁.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세 이후부터 내가 70세까지 일을 한다. 60세에 퇴직하고 10년을 일을 더 하고 그 뒤에는 어떡할 거예요. 나를 써주는 곳이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나의 노동력도 떨어지죠 당연히. 나의 연세가 드시면서. 그러면 2, 30년 동안 우리가 요즘 호머 헌드레이드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세까지 산다 그럴 때 앞으로의 그 20년, 30년은 물론 내가 이제 만들어놓은 자산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거든요. 뭔가 이제 나오는 게 없이 거기에서만 쭉쭉 계속 뺏어 쓴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애터미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애터미는 잘 만들어놓은 제품을 유통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유통을 보시면 공급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선택할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슈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는 그걸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엄마랑 쇼핑을 다뤄본 적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적도 없고 왜냐하면 엄마를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저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몸에 배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저는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통을 알기 때문에 소비자가로 사면 20, 30%, 적게는 20%, 많게는 30, 40%까지 내가 비싸게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뭘 집어들었을 때 이게 원가가 얼마 텐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안 사고 무조건 엄마 집에 뛰어가서 뭐를 가져오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에토미는 어때요? 우리한테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 그대로 누구나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회장님도 똑같은 가격에 제품을 사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평한 에토미 제품, 이렇게 공평한 가격이라면 나는 에토미를 선택해서 쓰겠다. 다른 데 가서 내가 이 가격 고민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토미하고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품 괜찮아요. 에토미 많이 들어봤어요. 저 에토미 다 알아요. 막 이래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냥 에토미 한 번 가입하고 칫솔 한 번 써보고 치약 한 번 써봤는데 에토미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를수록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CCM 인증. CCM 인증이 뭔지 알아요? 에토미가 이런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회사에서 받는 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하는 이런 회사인데 다단계로는 이게 처음으로 받은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단한 롯데마트나 그런 데에서 받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단계 업체에서는 처음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연속 2년을 받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토미는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에토미는 소비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제품 비교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켜줘요. 에토미 얘기하면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삼 집에 있으시죠?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요? 냉장고 안에 다 있어요. 그 정땡땡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집집마다 갖다 놓고 안 먹어요. 다 유효기간 지나서 남아 있는 것들이 거의 집집마다 가면 있어요. 그리고 액체로 된 거. 어느 집에든지 홍삼은 다 숨어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그래서 저희 진체노사이드 함량을, 홍삼은 진체노사이드 함량을 보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체노사이드 함량을 딱 비교시켜주고 여기 보시면 에토미 진체노사이드 함량이 20mg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진체노사이드 함량을 보면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도 밑에 가격을 보시면 한 달치 가격이 저희 것보다 2배, 3배 이렇게 많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토미는 20mg에 우리가 두 달 분이 8만 원, 한 달 분이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또 숨어있는 비밀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에토미 이런 회사였어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암 OO, A 회사의 거, XXX. 이 비타민을 저도 옛날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비교해서 보면 물론 거의 미네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에토미의 성분을 하나씩 따져봤을 때 2배, 3배나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을 봤을 때 에토미의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에토미에서 막 이래요. 저 돈 1억씩 벌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위를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 숨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비교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에토미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척 같은 경우도 찾아가 보면 거의 약국에서 5만 원짜리 이런 건강 비타민을 드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권하는 게 거의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타민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로 바꿔드십시다. 이런 거. 그리고 고등어 바다마을, 여기 가격이 변동이 됐어요. 이거는 지나갈게요. 그래서 에토미는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나가서 만나는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제품, 에토미 쇼핑몰에는 500가지 제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전부 다 이제 우리 몸에 먹고 입고 쓰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쇼핑몰, 아자몰이라는 게 또 이제 에토미에서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잠깐 A 회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서 벌써 이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아볼 때.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그랬었거든요. 이 일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잘라도 어디 가서 주유를 해도 짜장면을 먹어도 그 포인트가 다 나의 포인트로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20년도 가까이 되는, 20년 전 그 얘기였었는데 저는 그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다 했다니. 너무 이제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건강식품이 좋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 먹는 거. 이제 친구가 그 오메가3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그 친구가 이제 오메가3 두 달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제가 그 친구한테 오메가3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못 먹으니까. 이거 다 먹었어? 이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먹었어? 혼자서 계속 입안에서 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 먹는 이 비싼 건강식품을 상대방한테 나는 권할 수가 없더라.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에서는 아까 이제 그 제품 비결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데 저렴한 제품 가격이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 먹고 있는데 또 이런 포인트까지 우리한테 주다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걸 애터미에서는 만들어냈구나.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회원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쿠팡 보면 쿠팡이 500만 회원을 모으려고 5만 원씩 이제 지불을 했잖아. 새로 가입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500만 회원이 모였는데 애터미는 뭐로 했어요? 제품으로 했잖아요. 이 정말로 좋은 제품,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이 돈을 5만 원을 줘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진짜로 좋아서 내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회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정말로 이거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들어왔죠? LG, SK, 고추장, 기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회사에서 얘기했던 밖에 나가서 머리 자르고 짜장면 먹고 주유해도 그 모든 포인트들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그 날이 지금 이제 다 곧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자몰을 통해서 애터미가 정말로 전세계로 나갈 그런 전세계에 나가서 전세계 모든 유통이 애터미로 집중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자몰에서 산 제품을 제가 하나 공유를 할게요. 이거 저희 집에서 산 건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최저가 가격이에요. 12만 9천 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저는 아자몰에서 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9만 9천 원을 구매를 하면서 포인트도 5천 포인트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나한테 이제 더 싸게 주고 포인트도 주는 그리고 이 포인트가 나한테 해당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나는 하위에 파트너들하고 같이 구매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듣고 갈게요. 이거 틀어주셔야 돼요.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0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역량 크림으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특허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매출액이 3,8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의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보시다시피 우리가 검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에서 애터미를 검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탑10에 올랐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애터미의 10년 동안의 추이를 성장 과정을 한번 본다면 애터미는 2009년에 250억 매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1조 800억, 1조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1조를 달성하는 회사는 네이버하고 애터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정말로 애터미 대단하다. 저는 1조 매출이라는 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네이버하고 비교를 시켜주는데 네이버 진짜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10년 만에 1조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애터미가 어때요? 2년 만에 2021년에 2조 2,800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50%나 성장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회사다. 그래서 눈덩이 뭉치는 1조를 달성하는데 눈덩이 뭉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정말로 단단하게 뭉쳤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넘어갈 때는 진짜 배가로 넘어가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보시면 24개 나라의 법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터미가 한국에서만 진행이 된다면 5천만 인구로 끝났겠죠. 그런데 애터미가 5천만 인구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1조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24개 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국도 포함되고 그 다음 요즘 베트남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인도가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지금 10년이나 됐어요. 남들이 다 해먹은 뒤끝에 왜 해요? 늦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가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애터미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지금 5천만 인구,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14억 인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인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인구는 저희가 당대에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로 연결돼서 애터미가 100조, 100개 나라를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아직도 70개 나라가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 머리를 굴레하겠죠. 나의 친구들, 지인들, 미국에 살고 있나, 일본에 살고 있나, 베트남에 살고 있나, 어디 살고 있지? 빨리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2021년에 3억불 수출의 탑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또 웃고 계시네요. 회장님의 양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회장님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17년 동안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애터미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제품을 선정할 때 아주 예리한 눈으로 좋은 제품들을 제대로 잘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만약 제조업을 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선택할 때 정말로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그 가격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잘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제조업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확실하구나.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다단계 업계에서도 최고 직급까지 가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 다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정말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나쁜 거는 다 없앴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같이 볼게요. 5년 동안의 앞으로의 성장 예상 추이를 봤더니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 나라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 봤더니 AI 플랫폼 그 부분이었어요. 매년 30%씩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글, 유튜브, 그리고 이제 지마켓, 페이스북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나요? 여기 계신 분들 나한테 돈이 들어오나요? 누군가가 다 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아무 생각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 분야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도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우리가 내가 이 애터미에 연결이 돼서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연결시켰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애터미였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소득이 이렇게 이어간다면,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이 소득은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워서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일을 내가 해야지 마니 나는 앞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일을 끝내라.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어제 아침 조회에서 굿모닝 애터미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하나. 진짜 내가 일을 끝내고 있어도 그 뒤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될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뒤에 부분을 알아볼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내가 뒤에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 대중 명품. 대중 명품 하면 우리가 명품 하면 어때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쓰는 거. 대중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맞아요. 애터미에서는 대중이 명품을 쓴다. 이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놓은 그런 애터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 싼 데 좋다. 좋은 데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애터미 제품은 정말로 싼 데 정말로 제품이 우수하다. 그런 것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싼 건 비지 떡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안에서는 왜 가능할까? 저랑 함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애터미의 주력 제품 해모힘하고 화장품이 나와 있습니다. 해모힘이 7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품목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해모힘을 우리가 얼마 전에는 광고까지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회원분들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 해모힘이 한국원자료연구원에서 개발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회장님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원래 해모힘이 77만 원씩 백화점에서 팔렸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 해모힘이 회장님이 10만 박스를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다시 가격을 책정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처음에는 30포에 7만 6천 5백 원씩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면서 어때요? 가격을 낮춘 거죠. 사실은. 포수를 늘렸는데 60포까지 늘어났어요. 48포, 54포, 56포였나요? 헷갈리네요. 54포, 그다음에 60포까지 왔는데 해모힘이 가격은 그대로. 가격은 동결이에요. 7만 6천 5백 원. 우리가 1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올랐어요. 요즘 소수값도 5천 원 하잖아요.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다른데 해모힘의 원가 재료는 다 가격이 3배씩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회장님은 이 가격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다시 함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정업계 뷰티 매출 1위 화장품. 이 화장품이 어때요? 트리플 3관왕 받았잖아요. 세종대왕상.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업계에서 기술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대단한 상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상이 좀 어색했는데 정말로 12만 건이 등록이 되는 그런 데서 에터미만이 이 상을 유일하게 세종대왕상을 받았거든요. 12만 건이 되는 그 제품들이 다 이 세종대왕상을 받고 싶었겠죠. 거기에 들어오는 LG나 LG생활건강 여러 가지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그런 화장품들 많잖아요. 그 화장품들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에터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영실 상도 받았고 NAP 인증 받았고요. 이런 제품으로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이 싸게 팔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포수가 변해가는 그 부분이네요. 30포에서 48포, 54포, 60포까지 이렇게 변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챙겨주는 건 내가 착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더 많이 풀려나가고 더 많이 나눠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같이 쓰고 더 많은 사람이 에터미에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에터미의 매출은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8년의 국책 연구를 시작했고 독자적 조합을 발견하다. 오직 면역을 위해 에터미 해모힘 네, 짧게 나왔죠. 오직 면역을 위해. 이 해모힘 건강식품이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지나갈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반품률 보시면 반품률이 0.24%예요. 그래서 이 0.24%는 1,000개를 팔았을 때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반품이 될까 말까 그런 수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정업계 지금 3%대 이렇게 이루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0.24%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진짜로 제품이 좋기 때문에 반품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터미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회원들이 소비자들이 에터미 제품이 좋아서 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수치는 바로 그 제품이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에터미의 가격 형성이 원가 비율이 46%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데는 20%, 25%대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 원가 비율만 봤을 때도 우리의 품질이, 우리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왔네요. 돈 얘기. 에터미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도 괜찮고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연결되어야겠죠. 어떻게 돈이 되는지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터미를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들고 나가서 팔아야 될까요?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에터미는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터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정확하게 써봤을 때 나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쓰지도 않은 그 제품. 회장님은 그랬어요. 사기꾼이다. 내가 쓰지도 않은 제품은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써보고 정말로 감동받은 제품을 우리는 나가서 전달을 해라. 그랬을 때 그 제품이 날개조친듯이 팔려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업이 안 됐던 이유가 제품을 안 써봤기 때문에요. 열심히. 돈이 들어오는 에터미만 생각했지 사업자를 잡으러 다니려고 했지 누구를 잡아와서 그 사람이 내 밑에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게 할, 내가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제품을 열심히 써보고 그 제품을 전달을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교를 봐도 제품이 좋아서 왔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속도랑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사업부터 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의 속도는 이 사업의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하면서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로 에터미는 제품으로 시작하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에터미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자머리 열려서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제품, 아마 알리바바도 여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아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에터미처럼 이렇게 제품을 구매했는데 나한테 포인트를 주는 이런 마케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이렇게 이 안에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이 안에 사람이 많이 멀리면 어떨까요? 진짜로 좋은 회사들도 여기에다 자기 제품을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저기 골목 안에 아무것도,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랑 보나거리에서 내가 본듯하게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거랑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에터미도 수많은 회원이 모여 있는 이 바잉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하나씩 나가고 있는데 이 에터미가 그 나라에 나가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많은 회원들이 우리한테 몰려와서 에터미는 그 일을 세계 경제의 허브, 세계 경제 중심의 그런 허브가 된다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마케팅 플랜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입비, 진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똑같은 부분이에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유지비가 없어도 된다. 다른 데는 이제 내가 제품이 안 좋으면 유지비를 받아야 돼요. 그 회사가 유지해 나가는 비용은 유지비를 받고 그 유지비가 있어야지만이 회사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터미는 처음부터 회장님이 어땠어요? 과감하게 유지비도 없다, 가입비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정말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제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품이 팔려나가는 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회사는 살아나갈 수 있어요. 만약 팔려나가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유지비도 안 받는데 당연히 회사는 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에터미 회장님은, 박한길 회장님은 처음부터 이런 과감한 걸 내걸고 에터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나갔던 나라도 미국이었잖아요. 미국 진출. 그 건강식품의 고장, 미국으로 제일 처음에 진출한 것은 미국에 들어가서 만약 에터미가 인정을 못 받았다면 나는 망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마케팅, 두 줄 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브레이크어웨이, 여러 줄을 완성을 시켜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에터미는 딱 두 줄, 둘만 나와서 키우는 거예요. 둘 키우는 게 쉽겠어요?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키우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두 명을 키우는 게 쉽겠죠.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 마케팅.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설명드리면 단계를 그어요. 다른 다단계는 단계를 그었습니다. 만약 10단계, 20단계까지 그어놨다면 그 밑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10단계 밑에, 11단계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소득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없애버려야겠죠. 무시무시하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그 11단계가 10단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서 짓밟아서 여기에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사례 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래서 손사례를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모든 단계를 다 인정해 주겠대요. 누구 하나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얼굴 표정도 항상 웃는 표정, 나의 파트너들한테 정말로 공손하게 인사하는 서로가 파트너하고 스폰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돼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유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로 순순환하는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마케팅이 바로 애터미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웹 마케팅. 지금 이제 들어가는 나라, 24개 나라가 반드시 다 연결이 돼 있겠지만 앞으로 들어가는 70개 나라도 100개 나라가 전체 다 연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했던 A회사는 중국에서 냈던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중국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코드를 내고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시작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전 세계 100개 나라에 들어가서 다 이 아이디를 인정해 주고 나의 지금까지 했던 업적들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못해요? 제품이 좋고 사람이 계속 연결되면 그 연결된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양쪽에 두 명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안에서 내가 견뎌낸다면 누구든지 이 성공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한선이죠. 그래서 상한선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다른 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가겠죠. 자기네는 상한선이 없대요.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을 때 계속 올라가네. 그럼 내가 정말로 잘하면 저 사람들처럼 200억을 가져가겠네. 200억을 가져간다는 스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가져갈 수 있겠네. 저는 이게 틀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테미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에테미는. 에테미 회장님이 한 사람이 200억을 가져가지 말고 한 사람이 1억씩 가져가자. 그런데 그 1억이 200명이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 한 사람이 200억을 가져가서 언제 났어요? 물론 적금 해놓고 자기 마음은 든든하겠죠. 그런데 그 200억이 풀려나와야지 이 사회가 돈이 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저 돈을 안 쓰면 200억을 벌어간다고 하루에 10개, 옷을 하루에 10번 갈아입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도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장님은 생각을 바꿨어요. 200명이 1억씩 가져가자. 저는 한 사람이 우리가 한 달에 1억씩만 가져간다면 어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달에 내가 5년 뒤, 10년 뒤 1억씩만 가져간다면 이 사회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그런 에테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1번 사업자도 2번 사업자도 3번,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가져갈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의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35%를 풀어줘요. 이렇게 해서 35%를 풀어주는데 정해져 있어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35%를 풀어준다 그럴 때 여기는 이렇게 200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걸 다 가져가고 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게 정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겠죠. 이게 새로운, 여기에서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놔서 더 이상은 못 가져간다. 여기는 계속 올라가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못 가져간다고 딱 그어놨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이 1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개 나라로 계속 들어갈 거면 이 파에는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니까 파이가 계속 커지고 제품이 또 계속 늘어나요. 지금 500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했는데 500가지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 나올 거고 아자메을에서는 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파이는 점점 커져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 가져갈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상한선 때문에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능력이 없지만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요즘 한국 분들이랑 사업을 해보고 또 중국 사람들이랑 해볼 때 정말로 달라요. 한국 분들은 그냥 인맥이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술술술술 나올 인맥이 없어요. 한 단계, 두 단계만 가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더니 사업은 하나씩 돼가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주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후원수당에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머션 그리고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원수당은 나의 점수가 30만 포인트가 찼고 그리고 좌우에서 30만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나는 약 6만 원이라는 매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6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게 이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0대 70 그리고 150대 150, 240대 240 그리고 600대 600, 2000대 2000대 2000, 5000대 5000. 제가 말했던 아까 상한선이 5000대 5000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신 노종구 단장님이 이미 5000대 5000을 넘어서셨어요. 그래서 수원수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보고 있고 우리 앞에서 가시는 선배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증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30만 포인트가 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30만 포인트가 발생한 거를 나의 밑에 언니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 언니나 친구도 같이 이런 소득을 발생시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3단계까지만 내려와도 밑에 있는 사람이 6만 5천 원을 받아갈 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19만 5천 원, 나는 45만 5천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가는 이렇게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플랜입니다. 여기는 직급수당 부분입니다. 직급수당은 좌우로 각각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폰서님들과 함께 다시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저렇게 만들어냈을 때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벌어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애터미의 첫 장기,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이 구간을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애터미 안에 들어와서 200만 원을 벌어간다면 200만 원이면 우리가 생활비로 내가 먹고 쓰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소득을 받아가면서 애터미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월 200만 원 소득. 그걸 첫 단계로 완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7단계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런로즈 마스터, 스타마스터, 로얼마스터, 크라우마스터, 임페리얼. 이번에 7월에 석세스 때 임페리얼 시상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7월 15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프로모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단계에 세일즈 마스터일 때는 저희한테 해모임 한 박스, 덮해모임 한 박스, 그리고 이브닝 세트 한 박스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을 받아서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팀장,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똑같이 세일즈 마스터의 프로모션을 다 받아가고 또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원래는 옛날에는 노트북 기기로 줬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라는 프로모션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샤런로즈 마스터. 저도 이번에 샤런로즈 마스터를 가면서 이 소득을 받았어요. 200만 원이라는 프로모션을 따로 주고 해외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또 한 사람 80만 원씩 160만 원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타마스터 가면 현금 1천만 원 그리고 로얄 마스터 가면 현금 5천만 원 여기부터 계속 현금입니다. 크라우마스터 가면 현금 3억 그 뒤에 이제 뭐 또 이제 여행권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 뒤에 임페리얼 갔을 때는 현금 10억. 그래서 7월 15일에 우리가 현금 10억을 떠주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교육수당이에요. 교육수당은 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해당되는 그런 수당이고요. 네. 그리고 애터미는 이렇게 이제 회사가 모든 걸 준비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회사 같은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안에서 돈을 벌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돈을 다 쓴다고 해요. 방송을 따로 불러야죠. 뭐 사회하는 사람 이제 그 이제 방송 출연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돈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회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지역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원대 세미나를 준비를 해줘서 사업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이 자리에 초대하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원대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가서 새로 이제 요즘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옛날처럼 신선한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이제 같이 올려봤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와서 꿈을 안고 왔잖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자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지. 이제 이랬는데 정말로 그 종자돈이 모아졌고 내가 뭔가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나는 그래도 조금 내 마음, 나의 마음으로는 이 정도 살면 괜찮은데 내가 앞으로도 그 자신감을 갖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주변을 봤더니 아닌 거예요. 부모님도 도와줘야 되고 저희 가족들, 친척들, 도와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할 때 정말로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뻗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의 미래. 그리고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진짜 손이 금방 닿을 수 있는 그 곳에 누군가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물론 나의 노후도 나의 앞날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